사회적 협동조합의 사업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는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93조 1항에 제시된 5가지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사업으로 영위해야 하며 주사업은 조합 전체 사업량의 40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고유의 설립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요. 설립인가 시 정관상에 제시된 사업이 조합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상 사업이 해당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명칭, 조합원 구성 등과 맞지 않게 단순히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주사업 유형에는 지금 보시는 5가지가 포함되는데요. 지금부터 각각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업형은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증진 및 그 밖의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지역특산품, 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재생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그 밖의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청기관의 주사업이 지역사업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수입지출예산서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과 사업계획서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지출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40분 이상을 주사업 목적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이고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상 주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 두 가지 판단 방법 중 보다 적합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게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교육, 보건, 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보육,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직업안정법 제2조의 2, 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관의 주 사업이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의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약계층 고용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경우 취약계층 고용형으로 봅니다. 신청기관의 주 사업이 취약계층 고용형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형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 중 해당 조합에 적합한 기준을 택일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이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탁사업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수입이 전체 사업 수입의 100분의 40 이상일 경우 위탁사업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공익증진형은 앞에서 설명한 유형에 속하지는 않지만 공익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사업 목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경우 또는 주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 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 기타 공익증진형으로 봅니다. 혼합형은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유형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신청기관이 영위하는 사업 중 법제 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 100분의 40 이상일 경우 혼합형으로 판단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법제 45조에 명시된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반드시 정관상의 기타 사업으로 명시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목적, 요건,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운영하려는 사업이 영유아 보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의료법, 경비업법에 관련 사업이라면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 구입이 불가능하고 의료법에 따라 안마원 운영이 불가능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한지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유할 수 없습니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금융 및 보험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해당 고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 협동조합의 장례서비스 제공 대상이 조합원으로 한정된 경우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조합원의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액대출은 조합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생계비, 주택자금, 사업운영자금 등 소액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사업으로써 소액대출의 한도는 조합원의 수, 출자금 규모, 소액대출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각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액대출의 이자율은 역시 각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관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소액대출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 평균 금리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체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액대출의 총 사업 한도, 이자율, 대출 한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액대출 사업을 할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대출 자격, 1인당 대출 한도, 대출 이자율, 연체 이자율, 대출 위험 관리,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데요. 대출을 받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탈퇴하거나 무분별한 대출 신청 등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대출 자격을 명확히 정함과 동시에 소액대출 사업 운영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충당금 적립 의무가 필요하며 대출 위험 관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호부조는 조합원에게 혼례나 사망, 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 조합원인은 상호부조 회비를 바탕으로 부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소액대출이 대출금 상환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 것과 달리 상호부조는 상환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상호부조에 사용되는 자금은 조합원인은 회비로 사용해야 하며 출자금 또는 자입금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호부조금의 지급 사유, 사유별로 지급되는 상호부조금의 한도 등 상호부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모두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히 상호부조 계약과 상호부조 회비에 관하여 적립금 운용, 대손 위험 관리, 제3자 계약 금지 등의 사항을 교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은 주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별하여 특별회계 등을 통해 따로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